그게 누군가 양재형, 한경수를 해안인 이유일테고. 이정섭의 알리바이는? 확인됐어? 한경수가 사라진 시간대에 병원에 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동선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엄마 아들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래되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양재형의 한경수까지. 그럼 그 다음은? 이정섭이 그거는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형님. 우리 재형이 그래 만든 놈이 맞으면은 그냥 쉽게 보내면 안 된다 아입니까? 지금 처리하고 잘 쉬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나 서울경찰청장이야. 법적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근데 한경수 실종신고를 한 사람이 차현우입니다. 뭐? 한경수가 실종 직전에 차현우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경수가 뭐 차현우한테 먼저 말한 거 아닌가? 차장님. 왜? 단수를 한번 치시죠.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피성 수사라뇨? 자세한 얘기는 징계위원회에서 하세요. 가시죠. 표명학 청장이 짜낸 게 고작 이거야? 날 쳐내고 자네를 이 자리에 심는 거? 팀장님. 그딴 소설 쓰시기 전에 본인 잘못부터 살피셔야죠. 양재형 사건 수사 왜 머뭇거리시는 겁니까? 범인이 잡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보죠? 근묵자흑. 자네도 점점 표청장을 닮아가는구먼. 팀장님 모시고 나가. 네. 네. 죽입니다. 자 당분간 TCI 팀장 자리는 제가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수사 진행 사항 저한테 빠짐없이 보고하세요. 진짜 지금 왜 이러는 건데? 뭘 또 감추려고. 청장님 지지사항이야 난 그거 따를 뿐이고. 청장님 지지사항이야 난 그거 따를 뿐이고.